자 그럼 칼립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칼립소는 고고와 거의 뭐 비슷해요 4분의 4박자 빠른 곡에 쓰이는 주법이고 또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이루어졌구요 그리고 특징은 여기 보시면 고고에서는 뭐가 없어요 신코페이션이 없어요 그냥 궁궁 짝짝 궁궁 짝짝 이었는데 자 칼립소를 보시면 여기 보면 선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 당김 이음줄 이라고 하는데요 세번째 두번째 있는 세번째 있는 박을 두번째로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당김음 이라고 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신코페이션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액센트가 원래는 이 세번째 밑에 있는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반박이 당겨 졌어요 이게 바로 칼립소의 특징이에요 자 보시면 액센트가 첫번째 박에 액센트 있고 1 1 & 2 2 & 박자 두번째 n 박자의 액센트가 있고 3 박자는 안치고 3 & 4 비트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표현해 보면 기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칼립소 패턴이 2번 패턴은 다운뎀업 さ아 커팅 까지 해볼게요 커팅도 똑같아요 차장면 짜 장짬뽕 짜장면 짜 장장뽕 짜장면 짜 짜장면 짜 짜장면 짜장면 짜자장면 짜장면 짜장면 짜장뿌 그거는.. 그렇지만 칼립소는 짜장면 짜장면 구별되시죠? 자 그 다음에 칼립소 컷팅 두번! 2번 패턴을 그냥 스탑보에만 커팅을 해 준겁니다. 그러면 칼룩소 패턴 1번에 1번부터 한번 곡에 적용해 볼게요. 아름다운 세상을 짜장면 짬뽕 칼립소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건 시키입니다. 계속 나왔죠 2번 패턴으로 해볼게요. 2번 패턴으로 노래를 들어가면 좋습니다. 2번 패턴은 뭐였냐면 4분음표 앞에 한방만 치는거죠. 1번 패턴은 2번 패턴으로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잘 어울리죠? 1번 패턴으로 쭉 가도 되지만 이렇게 두가지를 섞어서 하면 음악이 더 다이내믹이 켜지겠죠? 커졌다. 잘 가졌다. 멀뜩 외롭다는 길다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서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을 만들어가요 마지막 귀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이제 짜장면 잡고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짜장면 짜장뿌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문득 외롭다는 느낌을 때 2번 패턴으로 예쁜 눈을 보여요 예쁜 태양 아래서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을 이런만 따라하지 마세요 만들어가요 마지막 귀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짜장면 작은 가슴 가슴 짜장면 짜장짬뽕 짜장면 짜장짬뽕 우리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짜장짬뽕 짜장면 짜장짬뽕 우리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짜장면 짬뽕 우리 끝만 불어가요 아름다운 짬뽕 괜히 박하키 씨한테 되게 죄송하네요 이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법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에 참 짜장면 짬뽕이라니 자 이번에 커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커팅이 있었죠 이번에 첫 번째 커팅은 궁금답.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짜장면 짬뽕 훨씬 잘 어울리죠!! 이것도 잘 어울리죠 fram 2번 커팅 1번 커팅 2번 커팅 2번 커팅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섞어 가면서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한 대만으로 이런 똑같은 아 주법이지만 커팅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가요만 있을소냐 짠 우리 또 장모님 좋아하실 만한